이 사람 보여요? 네 대욱이 형이요 네 저기 있어요 더 같이 찍어주세요 선수 중에 에이 선수들 잘생겼죠 저기 이수현 맹윤전님보다 좀 운이 나은 어떤 점에서 나은지 저랑 닮았는데 제가 키가 더 크잖아요 아 인정하잖아요 승우 승우 제 라이벌이에요 한 탑 쓰리 정도는 드는 거 같은데 외모 라이벌이라 하는데요 저요? 네 아 라이벌로 생각해야 되나 종강이 형은 탑 포 나 쓰리 이거보다 왜 찍어? 내가 얘보단 잘생겼다 저 종강이 형보다 잘생긴 거 같아 저는 종강이랑 정강이랑 여자친구 없으면 나보다 못생긴 거지 없어 네 있을 거예요 없어 아 그래 알았어 딱 샤워하고 딱 멋있다고 생각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? 얘 잘생겼잖아 얘 잘생기네 샤워하고 딱 멋있으니까 샤워 안 죽을 거야 알았어 나 호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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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표 아니에요 이거? 호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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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골랐어요?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? 몰표라 그래 몰표 호건이 몰표 호건이요 저는요 저는 근데 토크쇼 때 말했는데 외모 순위 몇 등? 6등 민식이 형 지원이 상욱이 형 현규 형 현이 형 아 근데 어떤 장웅을 한 거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상영 찍은 제대로 하하하하 야야야야 야 Archroader 현장 뭐하니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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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이 10등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저요? 네 얘가 꼴뚜이고 제가 그 위에 어떻게 네가 잘생겼다가 미리보다 잘생겼다고 해요? 너 위라고? 난 꼴뚜이야 너 위라고? 너 위라고? 위라는 거 아냐?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 둘보다 그만 한답게 여러분, 내가 보세요 내가 누구는 더 귀엽고 저요? 말해 제가 팬들이 질문을 해 이렇게 질문을 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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